자 오늘 흐르는 물초라는 해냄이라 우중 라이딩 자 인도형 친걸 자 여기서 엉덩이 한번 뛰시고 자세 조금 낮추는 거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자 그건 내려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냥 가세요 오른쪽 반지 붙어서 가셔도 되고 자신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도셔도 되요 오른쪽으로 도셔도 되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내려갈 거에요 안 믿어요 여기가 오케이 그냥 내려갔어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걸 좀 부탁하고 오케이 네 직각으로 이런 거 할 때 앞에 살짝 그려주면 돼요 조금 세게 넘으면서 앞바퀴를 살짝 그려주는 거 오케이 훨씬 낫죠? 충격이 없으니까 자 재밌게 이제 내려가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쭉쭉 달리시면 돼요 넘어질 데도 없어요 여기 어우 냄새 좋다 재밌죠? 재밌죠? 자 여기 어두어두어 기다릴 듯 하면 완전히 스타우드의 영화치는 거 같아요 완전히 스타우드의 영화 llevar 진짜 큰 거 같아요 이거 완전히 이게 무슨 싱글이야 있는 거지 고맙습니다. Xing jumbo 여기 연습하길 좋네 와서 딱 힘들지도 않고 이제 좀 날 좋아 certa 이러닌데 실력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초보자로 되게 좋죠 부담 demol Taiwan 그러니까요. 적응하기 쉽고, 크게 위험하지 않고, 계단도 있고, 약간 낮차도 있고,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냥 쭉쭉 가세요. 조심하고. 네, 잘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약간 이제 스케일이 필요한데, 보시면 단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 각도가 좀 있어져요. 포인트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숙이고, 자세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너무 엉덩이 너무 많이 빼거나, 너무 천천히 가도 안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 일단은, 형님이 그냥 몸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그냥 자정 놔두고. 아, 요거 내려갈 것 같아요. 거기는 쉽죠? 아, 요거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당연히 내려오시는 거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아, 요렇게? 오는데, 딱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는 그냥 순쉽게 와요. 네, 여기 한번 대충 가봐.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빠르다. 아,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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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완벽하게 내려오셨어요, 완벽하게. 잘 내려오셨어요? 잘 내려오셨다고. 그래, 좀 쫄깃하죠? 네. 심쿵, 심쿵. 오, 슬립 좀 나네. 그러니까 슬립 좀 나도, 약간 브레이크를 완급 조절 하시면 돼.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좀, 처음 사면은. 아, 여기가 좋네요. 네, 좋죠? 난이도가 좀 생겼죠? 네. 여기는 재밌게 내려오시고, 냄새도 먹고. 자, 여기. 푸른마이드. 이렇게 똑같이 여기 재밌게 갑니다 낮춰야 돼요 여기 쉬운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단차 조심 이제부터 조심 천천히 보세요 균형 유지하면서 돌조심 자 여기 조심하세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네 야 왼쪽으로 잠깐만 여기 단체가 좀 세니까 여기가 좀 세잖아요 갈거면 그냥 확 가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거야 자 한번 보세요 형님 여기 보셔 여기는 그냥 가잖아요 저 앞에 단체가 세 오른쪽으로 가던지 왼쪽으로 내리던지 천천히 가면서 여기 천천히 가면서 가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오른쪽 근데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세져요 여기 세지니까 차라리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 여긴 좀 내리고 아 그 시에요 아 멋져 저걸 내려왔어 여기 좋을 때 또 와야되겠어요 네 재밌죠 클라이닝 되니까 MTB 스쿨 할 때 여기 오면 돼요 근데 아까 돌 이런거 튀어나니까 좀 위험하더라 여기 이제 한번 봐보세요 스터디용으로 지금 타지 마시고 이렇게 탈거면은 가운데 꼴로 가면은 와당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 땐 좀 과감해져야 돼 넘어질거 각오하고 넘어져 봤자 옆으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뒷브라크 세게 밟으면 슬림 나는데 그때는 뒷브라크를 살살 밟고 앞브라크까지 좀 밟아주세요 자 이거 숏탄이잖아요 여기가 다 잠깐만요 수도 없어 그 다음에는 저기 앞에 바위가 있어요 자 여기쯤 재밌습니다 재밌죠 나무 조심하시는데 겁먹지 말고 직각으로 갑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 잠깐만요 안 미끄러지니까 단차가 나와요 여기 왼쪽으로 오셔도 되고 여기도 그냥 직각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밀면서 가면 돼 오 잘했어 자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나무 미끄러져요 여기 옆에 사선으로 돼 있어갖고 타시더라도 발 이렇게 한발 걸치고 타는 게 좋아요 그냥 미끄러지기 딱 좋은 구조예요 여기 도전 코스가 되게 많죠 별거 아닌데 짧은데 재미를 있으면서 자 이 사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자 이 사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스탠딩하면 다 올 수 있어요 조심조심 그리로 가도 되겠네요 조심조심 저기 앞에서 못 깎아 조심조심 오케이 아이고 좋았습니다 재밌죠 고맙습니다 가십시다 커피 한잔 먹으라 아뇨 다음 코스 또 가야죠 여기 아 여기도 그래요 저기 인도 인도 달래 인도 아 죄송해요 별거 다 있죠 여기 전략 크지 전략 크지 아 그래 아 그래 아아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같이 흐려놓은 물처럼 확 냅니다 연례 싱글 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 오면 좋은게 봄비가 촉촉하구요 좀 마음이 설레요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3월인가 4월인가 시판 갖고 가는데 비가 엄청 오는거에요 시판 갖고 막 뛰는데 막 이상하게 스무살 초반에 그 설레인 뭐가 이런게 막 있더라구 아니 찾아요 다 왔습니다 이제 짧죠 아 좋네요 좋아 좋아 아 이 길이 참 좋네 그쵸 진짜 좋아요 여기가 뭐 사당이 있었었는데 이거 치욕에서 두고 한 번 죽었대 아 그래요 네 한 벽 같아요 네 여기 아래 예 만화에 위로 다 그런거 난 보기다보니까 가재 있어요 가재 가재 있어요? 응 아 하고 있어 아 여름에 또 많이 와야지 지금 안개 속에 만질 수 없어 재미있게 가세요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여기서부터 조금 긴장 하세요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가 위험한지는 아는데 경사가 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데 뒷브레이크는 좀 덜 잡으시고 스탠딩하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가 보니까 코너 돌면서 바로 단차 여기에 숏컷이 나오니까 튕겨나가지 만 않게 타시면 돼요 여기에 숏컷이 나오니까 가슴컷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 가는 길인데 그냥 이리로 내려갈게요 여기도 재밌거든 있죠? 이쪽으로 갈게요 오늘 저로 난이도 장렬해져 아기자기하게 그냥 브레이크 놓으세요 내려올 때 거기서 자 여기 그냥 스탠딩 유지하면서 내려오면 되요 위험하면 그냥 내리세요 여기서 여긴 브레이크 놓아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유필이 님하고 별내 에 엠티비 싱글 라이딩을 처음 해봤습니다 나름 새롭고 즐겁고 아주 유쾌한 키우는 날 라이딩이었습니다 별내음티비 파이팅 파이팅 아우 아 아 아 아 아 눈에 다 눈물 흙이 아니라 뒷물이 들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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